울진구는 지난 24일 맑은 울진의 공기를 활용한 특화 사업 개발을 위해 미세먼지 청정지역 울진 브랜드 개발 및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울진구는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연평균 11마이크로그램퍼 3제곱미터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동해안의 지형적인 영향과 전국 최대의 금강소나무숲 등의 자연환경과 지난해 13억 원을 투입한 전기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시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친 결과이며,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메이선에서는 울진의 자연자원과 국내외 대기질 관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명품 청정 도시 브랜드 개발 및 신규 전략 사업을 7개월 동안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맑은 공기를 활용한 다양한 특화 사업이 발굴되면 전세계적 웰리스 열풍에 따라 많은 관광객의 울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창걸 울진 군수는 미세먼지 없는 울진의 맑은 공기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장점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매년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울진만의 힐링 관광을 제공하여 진정한 명품 청정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